Q.이없음 ndش 존버 탈게요 존버 1등 미션이기 때문에 존버탈게요 . . . . . . . . 아..잇네 흠..못했네 왼쪽으로 돌았는데 나가는 척하면서 들어와버리기? 삼뚜가 없죠? 요새로 퀵트로우가 없으면 큰일날 것 같아 아래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사운드가 방송사운드가 크다고 생각해요 차소리가 너무 커서 그게 단점이긴 한데 발소리랑 총소리는 좀 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보는 시청자분들도 사플같은거를 하지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는데 나만 듣고 이러면 재미없잖아 차소리가 크잖아 차소리가 이거 밀베자기장이라서 애들 많이 안살아남을 것 같아 여기 와 2차 건물 7이네 아니 퀵탄이랑 대탄이랑 틀리지 어 저거 잡자 어차피 저거 잡아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지금 파밍이 안되서 쟤 무조건 잡아야 돼 어? 둘인데? 요거 2층에도 있네 와 미친 뭐야 깜짝놀랬네 위에 있는 애가 여기로 반대쪽으로 내려왔구나 맞지? 어 뭐야 그 총알 함부로 갈면 안 돼 요새 그 총갈면 그 절대 안 돼 함부로 총갈면 잤대 어 M4 아 AR 앞대가리가 없어가지고 큰일이네 아 고민했네 아 아 아 저쪽에 둘 하나 더있어 저기 저기 하나 앞에 하나 앞대가리가 없어가지고 반충 잡는게 너무 힘든거 같애 들어와고 싶은데 뭐지 저기 저 한마리 더있고 따개비쪽 맞지 따개비쪽인가 와 자기장 미쳤는데 이거 자랑은 다 꼬라 바꿨다 저기 그렇지 다 꼬라박는데 이제 다 꼬라박는데 이제 다 꼬라박 얘도 무조건 있다고 확신하는거야 다 꼬라박 걸치긴 걸친다 그냥 다 꼬라박 다 꼬라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야 이해가 나는데 왜 그래 드레드 형한테 가서 뒤지려는 거야? 아 저 들어간게 나올 수도 있다. 아 저 있다. 아 저 들어간다. 아 지금 끝까지 걸치는 거. 집에 둘. 저 끝에 하나 집에 둘. 저기 파란색 뒤에 하나 집에 둘. 이거 완전 난장판 될 것 같은데. 아 저 끝에. 아 저 끝에. 아 저 끝에. 아 저 끝에. Fucking 군. oshiuki. 아이티. 아 Stry. 집안이 하나 끝 2층 하나 끝 2층에 구슬탱이 하나 끝 2층에 구슬탱이 하나 끝 약 없으... 약이 있나 기가벽혔다 진짜로 아.. 조졌다 진짜 이번판 이번판 진짜 약간 소름끼치는데 내 운영에 감탄하고 내 샷발에 감탄하는데 이거 와 소름끼치네 미션 석세스!